마지막으로 렌더링 즉 출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영상을 출력하게 되면 모든 편집 과정이 끝나게 되는데요 파일 내보내기 미디어를 선택하면 출력을 위한 렌더 창이 뜨게 됩니다 아니면 컨트롤 M을 누르셔도 됩니다 그 뒤 원하시는 코덱을 선택해 주세요 보통은 H264와 애플 프로그레스 422를 사용합니다 이 두 코덱이 용량 압축은 크게 잘 되면서 영상 해상도도 크게 깨지지 않는 코덱입니다 그리고 VR 영상을 뽑을 시에는 아래 VR 비디오 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 후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한 VR 영상 제작 및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 인터페이스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VR 영상 편집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